안녕하세요 여행융이에요 봄봄, 봄이 워터 봄스러운 컬러감의 산뜻한 아이템을 가져왔어요 온오프케이스 브랜드에서 출시한 아이폰 케이스와 카드지갑이에요 먼저 아이폰 실리콘 케이스에요 제가 선택한 컬러는 요즘 날씨처럼 산뜻한 멜로옐로우와 핑크색이에요 로고 방식이 프린팅이 아닌 플러그인 방식으로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아시죠? 원래 쓰면 색도 바래지고 지워지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온오프케이스는 다르다 실리콘 소재 역시 높은 퀄리티로 빠져서 미끄럽지 않아요 잘못 잡아서 미끄러지고 액정 깨지는 일? 이제 없어요 또 실리콘 제재 특성상 먼지가 많이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데 온오프케이스의 아이폰 실리콘 케이스는 그렇지 않아요 손을 딱 감기는 착용감 역시 다음은 아이폰 맥세이프 실리콘 케이스에요 저는 카프리블루를 선택했는데요 청량한 컬러감이 주는 에너지가 뭔가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줄 것 같지 않나요? 이 맥세이프 실리콘 케이스나 가죽 케이스 역시 컬러감이며 자력이 퀄리티도 좋고 깔끔한 디테일이 매력적인 케이스에요 가격도 정품 대비 많이 저렴한 편이라 안 살 수가 없겠더라구요 참고로 14, 15 시리즈의 경우 카드지갑 부착 애니메이션인 회색조 애니메이션 효과를 지원하는 반면 제가 받은 12, 13 시리즈의 경우 색상 컬러별 애니메이션 효과를 지원해요 이쁘죠? 마지막 카드지갑의 경우 마감과 디테일은 기본적으로 퀄리티가 있고 저렴한 가격대의 가성비가 마음에 들다보구요 또한 이중 자석 내장 기능으로 자선 기능이 너무 좋아요 안 떨어져요 아무리 흔들어도 쉽게 떨어지지 않아서 부착이 너무 잘 돼요 카드지갑은 권장 수납량은 2장이에요 참고로 카드지갑을 케이스에 탈적해서 카드지갑 로그 부분이 교통카드 태그기에 인식하게 되면 교통카드도 찍힌대요 퀄리티 있는 가성비 케이스와 카드지갑을 찾는다면 온오프 케이스와 함께해요